백일섭 백일섭은 1944년에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자주 외도를 하셨고 결국 9살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고 있던 백일섭에게 어머니는 점마 간다며 떠나는데 어린 백일섭은 그런 어머니에게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새 어머니 역시 그 후로 여러 번 바뀌었고 백일섭은 어린 시절의 새 어머니가 세 번이나 바뀌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의붓 어머니들로부터는 많은 구박을 받으며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백일섭은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안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당시 백일섭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며 무역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일본에 가면 두세 개월 동안 집을 비워야 했고 그동안 백일섭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일섭은 골대 서울로 떠난 친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책가방 하나를 가지고 엄마의 주소만을 가지고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고향에는 미련이 없었지만 떠나는 생각에 백일섭은 한두 시간 동안 울며 집을 떠났습니다. 여수에서 석탄 기차를 타고 14시간이나 달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기대하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새아버지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백일섭은 어린 시절 여수에서의 상처와 서울에서의 혼란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1965년에 KBS 공채 탤런트로 연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데뷔한 순간부터 무명의 연기자로 시작하지 않고 주연급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백일섭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방송국 간부는 백일섭에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드라마 녹화 중인 어느 날 점심시간쯤에는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백일섭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비서관은 백일섭에게 2시까지 방송국 현관으로 나와달라고 통보했고 백일섭은 녹화 중이라고 말했지만 웃으며 오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일섭은 거절할 수 없어서 양복을 입고 부랴부랴 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지프가 한 대 서 있었고 백일섭은 지프에 탑승하여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일섭은 생전 처음으로 영문도 모르고 청와대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한 백일섭은 유경수 여사의 안내를 받아 박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들인 박지만이 백일섭과 송창식 윤영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일섭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키 작은 분이 자신을 반기면서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긴장되었지만 두 손을 모아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백일섭에게 점심에는 보통 국수를 먹지만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크를 준비했다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일섭은 돈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여러 차례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백일섭은 평소 술과 사람을 좋아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우연히 최모씨라는 사람과 함께 라운딩을 하게 된 백일섭은 둘 다 분당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골프 연습장에서 가끔 만나며 교류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한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소속했습니다. 또한 백일섭이 예전에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에도 최 씨는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며 초청객들의 신원 조회 작업을 담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일섭은 이런 최 씨의 주장에 의심해 시선을 했으며 자신의 연차로 볼 때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백일섭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최 씨는 고작 16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백일섭은 의심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추가로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사층까지 언급하며 한때 수감 생활을 하고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아내까지 잃고 혼자 살고 있는 처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주장들로 인해 백일섭은 최 씨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법조계에 종사하며 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는데 이에 걸맞게 유명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검단 지구상가와 경기용인 아파트에 투자하면 두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백일섭을 유도하여 총 5억 원의 자금을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로 인해 백일섭은 큰 금전적 손실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백일섭과 최 씨는 골프 연습장을 함께 다니고 술자리에서도 친분을 쌓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차용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받아간 5억 원은 최 씨가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최 씨는 받은 돈을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일섭은 분노하였으나 현금 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일섭은 최 씨와의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백일섭은 부동산 시세가 좋아지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최 씨에게 받은 돈은 부업으로 인한 손해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포승주를 묶인 최 씨를 보고 안 좋은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고속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죄를 적절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으로 인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최 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백일섭은 한때의 영화사를 차려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작품으로 소개되었던 애니메이션들이 실제로는 일본 작품임이 알려지면서 백일섭의 회사는 영화사 등록을 취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일섭의 영화사는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백일섭의 현재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오피스텔에서 지내다가 술에 빠져 두 달 동안은 제대로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집에서 아침을 해먹는 등 조금씩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두 차례나 받고 무릎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여 현재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백일섭에게 있음으로써 일상생활의 제약이 따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 거쳤던 어려움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가 힘들게 성장해온 인생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백일섭의 삶은 힘들고 아픔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정환경의 어려움과 성장기의 혼란과 방황을 겪으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로서 인기를 얻고 청와대에 초대받는 스타가 되었지만 사업에 손을 대는 등의 신뢰 문제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멀어지며 비참한 호라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80세에 이르렀으며 불편한 몸으로 빨래, 청소, 혼밥에 설거지까지 혼자 처리하면서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일섭은 더 이상 다른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슬픈 인생을 살아온 배우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백일섭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영감과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근성을 기리며 그가 행복과 안락함을 찾을 수 있는 남은 인생을 기원합니다. 저 또한 백일섭에게 가장 따뜻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며 그가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기도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